안녕하세요. 좋은티비, 좋은티비에요. 이번엔 학교찍기 2턴!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? 보건실에 누가 골라? 이렇게 하자면? 뭐해? 후보 가줍시다. 이거 또 찍으세요? 우리 하윤이 키 작은 우리 3학년 언니. 키 크지 않아? 나도 귀가 큰 거 아니야? 아 괜찮아?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? 야 너희들 왜 먼저 가는데? 아 일정으로 가야지. 여러분 우리 키 작은 4학년 지원이 언니. 이 언니 나쁜 언니. 1분 14초 밖에 안 됐어. 한 대 때려 왜 때려.. 잘 찍어보겠습니다. 누구랑? 한 대 때려 왜 때려! 저다 때려 왜 때려! 저다 때려 왜 때려! 저다 때려 왜 때려! 저다 때려 왜 때려! 정말 미안해! 정말 미안해! 아 아 어떡해. 그러면.. 그래 초코라 짤래? 그래? 초코초코라? 잠깐만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초코초코랄라 초코초코 땡땡 초코라 초코 땡 초코라 땡 돼지 돼지 돼지를 촬영해보겠습니다 돼지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거야 오빠 올릴거야 얼굴 나오는거야 저희 학교 요셉씨 우정 테스트 할래? 우정 테스트?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우정 테스트 뿌잉뿌잉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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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렸습니다 우리는 우정이 깨졌습니다 우정이 깨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오 빠이빠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